중학교 1학년 야 제일 어린 친구네요 5학년 5학년 여러분들 사실 말이죠 저는 이제 프로젝트 신발에 우리 친구들 자주 출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페이지를 좋아요 눌러서 이분들은 맨날 페이스북으로만 보다가 실수를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연예인 아 연예인 사실 연예인 맞죠 근데 더욱더 약간 마음속에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친구를 나의 또래 때 어떤 걸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학교를 할 때 맨날 엄마 몰래 PC방에서 몰래 컴퓨터를 들킨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벌써부터 자기 꿈을 위해서 이루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 나일 때 취미가 사실 뭐 컴퓨터 게임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이 친구들은 평소 취미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평소 취미가 십자수 만들어서 십자수 만들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다른 친구들은 그럼 취미가 하고 저는 평소에 강아지를 좋아해서 그냥 강아지랑 노는 걸 좋아해요 아 강아지랑 노는 걸 한번 쭉 다 취미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바이올린을 지금 배고 있는데 재미있죠 취미가 배웠습니다 바이올린 네 저도 악기 플룻을 잘할 줄 알아서 가끔씩 노트를 해요 아 플룻 플룻 저는 집에 햄스터를 키워서 햄스터랑 있는 게 쉬운 일입니다 네 햄스터 키우기 저는 학교에서 기타를 배워서 기타를 학교에서 매일 해요 야 이분들 혹시 이런 모범적인 대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취미인가요?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저랑은 다르게 정말 벌써부터 미래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우가 정말 모범적인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첫 번째 곡 우리 어떤 노래였죠? 첫 번째 곡은 저희 타입들 곡 별사람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한번 들으면 계속 따라 부르게 돼서 중독성이 강한 곡이고요 노래는 성분한데 안무는 사업을 해서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을 곡입니다 본인이 정말 모범적인 대답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그러면 우리 별처럼의 중독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네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구절은 어떻게 돼요? 별처럼에서 후렴 부분 한 번만 살짝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시작 시작 한짝 한짝이 나는 별처럼 달콤 달콤한 석포도처럼 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죄송한데 한 걸음만 뒤로 혹시 가야 돼요? 한 걸음만 뒤로 와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모범적인 취미 그리고 정말 우수한 실력까지 경계한 친구들인데 과연 이대로까지 모범적일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달하고 살짝만 지나면 이제 야 2018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2017년에 우리 프리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우리 1년 뒤에 프리티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길 바라나요? 지금보다는 많은 점이 성장해 있기를 바라고요 네 뭘 바라고요? 무슨 성장이요? 모든 것이 점진적인 성장? 네 네 그런 성장이 있길 바라고요 네 저희를 아시는 분이 좀 더 늘어났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제가 소원 이뤄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앞으로 프리티 많이 좋아해 주실 건가요? 네 우리 프리티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친구들의 내년 소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프리티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두 번째 이제 다음 그룹곡은 어떤 무대가 준비됐나요? 다음 무대는 여자친구 선배님들 여러분이와 브리티 선배님들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무대 또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무대 또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 그 전에 아 그 전에 아 그 전에 그 전에 저희 인스타그램에서도 프리티와 많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에 저의 프리티라고 치시면 저희 영상 사진 많이 나오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고 앞으로도 프리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핸드폰 꺼내주세요 핸드폰 꺼내주세요 핸드폰 꺼내주세요 인스타그램 켜세요 우리 퓨어리티 한 둘로 돌면 돼요 네 프리티 프리티입니다 프리티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팔으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무대 또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OP